남노를 길이를 숨기고 있는게 오늘 또 정해지기 바랍니다 와우 왼쪽도 봐주시지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고의 팬 정재희의 시그니처 도도한 눈빛 부탁드립니다 이거죠 네 누구도만 볼 수 없는 퀵 우리 정재희 역을 맡은 노정희 씨입니다 이 눈빛에 빠지게 되실 텐데요 네 노정희 씨 반갑습니다 잠시 모십시오 남은 견고한 주신고의 질서를 뒤흔드는 전학생 강하 역을 맡은 이채민 씨를 모시겠습니다 남은 견고한 주신고의 질서가 전학생 강하 누구도 분석되지 못한 타이라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에 따라 억울해서 느끼는 분위기가 갈라진 기어로 배현님과 함께 보찬하셨는데 이 점은 강하 해맑은 미소도 보여주시죠 네 정말 귀여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분위기를 바꿔서 강할 강감의 탈수만 보여주시죠 정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주신고의 범적불가 서열 1위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고는 이분이 곧 법이고 질서라고 합니다 김재현씨는 모십니다 태생부터 다른 주신고 그룹의 후계자 깊이한 역을 맡겠습니다 오늘 화이트 스스로 너무나 멋지게 입고 왔는데요 여신 분당 씁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신고 소열 1일 김재현이다 시크한 손인사를 해주셨고요 자 지거주시는 우리 정제의 한정 신정파악 다정한 눈빛을 보여주시죠 정면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극바늘의 매력을 지냈죠 김재현씨 네 어머 놓칠 수 없어요 정면도 봐주세요 네 준비한번 다 해주세요 조금 전에 소남들을 하트러트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뽑아주세요 네 하하하하 김재현씨 잠시 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신고 퀸이 되고 싶은 질투하신 윤해로에게 지혜원씨를 모십니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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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제 오 미네라가 손에 넣지 못하는 다음 하나가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천장의 모든 카메라를 향해서 모발적인 손키스 좀 날려주시죠. 네. 아, 너무 매력적인 제어이신데. 자, 그리고 미네라의 삶스러운 매력, 보라투도 좀 만나볼까요? 보라투와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왼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네, 그리고 지혜원 씨의 편한 포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사랑스목을 재밌게 해서 왔는데요. 좋습니다. 다하 씨 잠시 후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유력 정치인 가문의 찬양이자요. 아슬아슬한 관계를 숨긴 반전남. 이우진 역의 이원정 씨를 모십니다. 네, 와우. 마치 이곳은 머들만들 모델 워킹의 이원정 씨인데요. 한발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덧붙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벌써 눈빛에서 아슬한 매력 느껴지시니까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라키즈의 분위기 외에 통통하는 인물을 알고 있는데요. 화사 미소 한번 부탁드릴까요? 한 점씩. 네. 정면. 오른쪽. 누구에 대한 다정하지만 숨겨진 비밀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쉿. 표지 한번 가볼까요? 그 상태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이원정 씨의 비밀은 무엇인지 하이라키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결해 보시고요. 자, 독보적 비주얼로 완성할 하이틴 스캔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세 청춘 배우들의 핫한 케미스트리뿐만 아니라 관계성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자, 이 세 분의 관계성 무척 궁금합니다. 노정이, 이채민, 김재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전학생 강아의 등장은 주신부의 질서뿐 아니라 제이와 리안의 관계에도 아싹 균열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자, 세 분 좋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함께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벌써 꿀잼 아닙니까?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도한 휜, 노정희 씨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팽팽한 문득 교환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정재일을 사이에 둔 하트 좋아요. 과연 이 하트는 어디로 연결되게 될지 왼쪽 봐주시고요. 시선은 똑같이 포즈해 주시고요. 시선은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말 화사한 봄날과 잘 어울리는 색은 꽃받침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크로스하트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서로 서로 크로스하트, 그렇죠? 왼쪽, 왼쪽, 정면, 오른쪽. 자, 우리 두 분의 남자 배우분들은 굉장히 아찔한 눈빛. 서로 주시하면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눈빛겨.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혜원 씨와 이원정 씨 모시겠습니다. 자, 다섯 분 하이라키즈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원정 씨의 저 소스윗한 모습 좀 보세요. 자, 중앙으로 들어오시고요. 두 분이. 다섯 분 조금만 가까이 서서 최민 씨가 몸을 살짝 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네, 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면 보시고요. 미수와 함께 같이 손 앞에 가볼까요? 네. 어, 우리 최민 씨가 하트에 좀 약하네요. 자, 보시고. 한 번 하트. 자, 그 손이 골로 올라갈게요. 골로. 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이클래스 우아 포즈 부탁드립니다. 도도 우아. 자, 많이 극중해서 경험했죠? 자. 정면. 왼쪽.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본인 역할에 충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 아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라스가 다른 비주얼을 완성시킨 분이시죠? 배현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출연자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중앙에 서서 좋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단체로 손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스캔차. 정면. 아, 좋습니다. 자, 파이팅. 로맨스. 이번에 스캔들. 어떤 작품인지 너무 궁금한데 기대를 가득 안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게요. 제가 하이라키 외치겠습니다. 하이라키. 파이팅.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 정면을 봐주시죠. 네. 파이팅입니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어난 순간부터 선택받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 상위 0.01. Jon. developing 동ertos 태어난 순간부터 보 come입니다. 아멘